짧은 연결veis charien charien 그러면 들어가 지금 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빛을 왔어요. 한 마디 해주세요. 오랜만에 빛을 왔어요. 아 근데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빛을 왔는데 진짜 이렇게 마저 웨이브가 웃을 것 같아요. 아아 진짜 맛있다. RUSSIAN 일부 촬영 강남 안녕! 그럼 이제 우리 휴일이 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저희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씩 할 건데요. 그거에 맞서서 대답해주시면 되고 콜라별도 그렇게 같이 해줄게요! 좋아요! 우선 기현이 부탁할까? 좋아요! 오늘 아침 먹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고 아픈 것 같아서 오늘 먹은 저녁은? 샌드위치! 샌드위치가 밥이야? 샌드위치는 간식이잖아! 샌드위치요? 샌드위치 맞추는 거래요! 샌드위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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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육개장 육개장인데 앞에 아냐 비슷해 비슷하지 않아 근데 혜정씨 아파보다 육개장은 아니야 어떤 육개장이야 어떤 육개장이야 나 너무 어려운 봄나면 우산 육개장이었어 우산 육개장 남이 두개 다른jed 동의 위 우산 엡괴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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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造 됐습니다 이동어라 정답 끝 믿어 믿어 아 내가 얻은 아 내가 얻은 먹은 초코 과자 이름은? 뭐야? 콜란볼 간다 여기에서 불려요? 네 저 어제와 오늘 눈 같은 색깔 입었는데 뭐 닮았어요? 브로콜리 맞아요 저도 슬픔으로 갈건데요 저희가 어제 처음으로 둘째 제가 무슨 머리를 쓸까요? 사과머리 어? 그거 없었죠 왜? 사과머리 맞아요 아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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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진짜 미안한데 여기 아까 정답 맞힌 사람 파이팅에서 아 미안해 네 모르겠어요 저희도 맞힌 사람 다시 저희도 알려줄 수 있나요? 좋아요 귀여워 기다려세요 아, 아, 저는 오늘 대단히 몰라요. 진짜 핑크머리 파솔을 주고 진짜 없인가봐요? 아, 진짜 말하고 싶으신가요? 네. 네. 네? 이래 했어요? 핑크머리 보고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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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오늘 해줬어야 됐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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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만약에 하면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더 더 잘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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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문의 조금만 해보시겠어요? 약간 오늘 언니의 스타일링을 제가 설명하자면 오늘 약간 과장나무 컨셉입니다. 나 그거는 진짜로 멜라인드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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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제가 원래 핑크 가발 전에 어떤 스타일링을 먼저 입소를 해 볼게요. 바스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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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가파를 잘 생각해 볼게요. 색깔 색깔. 빛 прим. 뭐색. 켓빛 futteep. 바스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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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에 먹으신데 말인가요? 제가 오늘 아침에 먹으신데 말인가요? 참고로 약간 관리중이어서 음식은 아니에요. 힌트! 출근. 김은 맞을 Several만 손 대고 해주세요. 와,tingtok%, 저는요!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요. 저도 먹은 음식을 할 건데, 어제 먹은 걸 할지, 오늘 먹은 걸 할지 모르겠네요. 근데 어제 먹은 건 제가 생각이 안 나니까,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을. 근데 오늘 아침이라기에도 사실 늦은 저녁에 먹은 거긴 한데, 아무튼 오늘 제가 타빈을 해서 먹은 음식! 아무도 몰라? 아니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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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! 흔해요! 흔해요! 많이들 먹어요! 국밥? 네! 국밥? 네! 어! 된다! 국밥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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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밥이라고 했었어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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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드셨어요? 네! 뭐 드신 거예요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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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wcase! 근데 진짜 대박인데 방금 멤버가 모르고 말해버렸 impress이해? 오! 건 기회입니다! 오! 떡볶이? 쩌 내가 들고 다시 주CC Gold 내가 맞아서 가져와iku 너 don't 의미가 없어! 어떻게 해! whatsoever 콧고기랑 하나 더 먹었어. 맞어, 맞어. 맞아요. 번호! 156! 오케이, 좋아요. 저 차예요. 네, 저는 살짝 조금 어렵긴 하니 미안해요. 제가 부끄러우면서 제가 부끄러우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? 형님! 맞아요! 모렸어. 모렸어요. 어디 있어요,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어디 있어요? 몇 번이에요? 4번이요? 3번이요? 4번이요? 아, 뭐야? 그러면은 여기서 또 탈 거예요. 할 일 있을 거예요. 맨날 약속을 했으면 됐다! 네! 뭐예요? 어느러워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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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뭐할 때? 가자! 이제 가만히 줄게요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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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우와! 어! 피그맨! 마시는 가시기라고요. 네! 우선처럼 해요. 네! 네! 아니에요! 근데 초콜릿이 많아. 근데 초콜릿이 많아. 근데 뭐 초콜릿이 많아. 근데 뭐 초콜릿? 너무 많아. 그... 한국 단지에요. 캔디전이 많아. 아니요. 한국 단지. 네! 네! 글자! 유니커즈! 캔린즈! 가요시간! 아니에요. 방금 한국 나왔어, 사실. 가요시간! 이거... 맞은데... 그... 사진이 한번 나왔어. 아니요. 이거 왔어. 오빠가... 초콜릿이... 나 오늘도 한... 하나 드셨어. 몇 방에요? 이거? 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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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.. 제.. 그래서 trusting irrespons에 빠져들게 immediate 오... 제가요. 이래... 저희 네일을 했는데, 이 네일에 포인트가 learnt 있어요. 그Right lên의 포인트가ória 있는데, prendre 각자 세 Que드려. 오... Citoun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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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aii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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iiiiiiiiioiiiiiiiiiooIiYiiiizioiii.iiiiiiiiiiiiii caminhoffPod zat요i... 오세요. 아니에요. 단색 아니었죠. 단색 아니었죠. 단색 아니었죠. 단색 아니었죠. 단색 아니었죠.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어? 맞아요. 몇 번이에요? 4번이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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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잠깐만요. 네. 뭐 하면 쪼팍할까? 언니 불observer. 언니 불면서도 불법을 불법하자는 말. 언니가 낼 수 있는 구사인데. 낼 수 있는 구사야. 낼 수 있는 구사야. 응? 아! 내가 어제 분사를 먹었어요. 우리 분사 멸케어를 조금 복잡하게 근데 맞추는 사람한테 다 맞추지 않아서 긍정하게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쪽 타라에요 근데 조금 근접해봐요 아 펄은 좀 근어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펄 아니에요? 아니에요 밀크티에요 물은 밀크티 마셨습니다 101번이에요 101번? 오케이 101번 그러면 아 그러면 오늘 내가 먹었던 과일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였지 아니야 바나나 포털을 완료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러분 잘 들리세요?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바로 멤버자부터 왜 안 들려요? 죄송합니다. 노래를 사 вам be sneaky. 위시에 수면 배울이 연가 efficiency. 그건ibr it. 이거 진짜 쉬웠고. 제가 실무집이 빨리 없는데 얘기할게요 내가 오늘 입은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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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몇 마리에요?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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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호 한꺼번에 직업 fill path аб cũng 저 근데 아까 제 질문을 맞힌 사람 번호는 것만 있으세요? 제 질문은? 호우! 네! 네! 그리고 제가 제 질문을 맞힌 사람 아까 보고 급박! 223? 오케이! 그리고 키에놈이! 블록홀릭 맞히우신 분은 뭐예요? 113? 113? 124? 블록홀릭! 블록홀릭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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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수고하세요 여러분! 웨이브 사랑해! 다들 아스틱에서 와서 응원해주고 여기 미니패벳댕까지 와서 햇빛 찡찡한데 너무 자세한 걸 부럽고요.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! 네! 저희 다음에 만나요! 너무 좋아요! 너무 좋아요! 수입자 안이 맛있는 거 주세요! 들리나요? 네! 웨이브 다 꼭 챙겨 놓고 저희 오늘 사진도 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기쁨까지 와서 너무 고마워요! 네! 구독과 좋아요! 인사할까요 멤버들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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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ам 기술형! 잘하시마! 기술형! 기술형 주세요! 기술형 주세요! 기술형 주세요! 광고래! 기술형 잘 가! 기술형! 기술형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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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빨리 들어가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